네 개그맨이지만 제가 사실 뭐 이제 특별한 장기한 없이 저도 사실은 제 스스로 그 일 아 왜 이렇게 장기가 없을까라고 늘 좀 예 스스로 좀 자책했던 시기가 있는데 저의 장기라고 하면 글쎄요 뭐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저는 하여튼 예 오히려 관찰 예능이지만 예 제가 관찰 예능을 재밌게 보지만 오히려 제가 좀 많은 출연자 여러분들을 좀 관찰하는 편이거든요 예 굳이 따지자면 제 스스로 느끼기에는 좀 예 다른 부분보다도 미세한 움직이라든가 어 저 사람이 오늘 기분상태 내지는 표정의 변화 예 이런걸로 예 좀 제 스스로 좀 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좀 관찰하는게 예 또 그런 데서 뭔가 그분의 특징을 뽑아내는게 저의 좀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석씨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모습입니다 겸손과 배려 그리고 초심 아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제가 항상 얼굴이 많이 빨개지네요 금방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유지 피니님 좀 말씀을 해주시죠 고맙습니다.